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! 좋아요! 시루, 우유 줄까요? 우유 줄까요? 시루가 엄청 좋아하는 사냥요유 앉아! 시루, 앉아! 앉아! 옳지! 먹어! 야, 풀리는 거 반 먹는 거 반이네 초참한 현장 이 매트는 매번 빨 수 없기 때문에 우리집에 비장의 무리가 있죠 이곳에서 어차피 흠 손이랑 너무 깔끔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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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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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